우와 준우 색칠 공부하는 거예요? 엄마! 이거 무지개 색칠 거예요? 아 무지개 색칠할 거예요? 준우 빨간색이에요? 네 아니 나 검정색이에요 이거 빨간색인데? 검정색 아닌데? 우와 준우 잘 색칠한다 엄마가 도와줘요 엄마가 도와줘요? 네 꼼꼼하게 색칠해봐요 우산 우산 준우야 보고 색칠해야지 펼쳤어요 그래 더 더러운 곳이 있을 거야 준우야 볼게? 응 피부 티비도 티비도 봐야되고 색칠도 해야되고 바쁘네 준우 바빠 꾹꾹꾹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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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꾹 꾹꾹꾹꾹 꾹꾹꾹꾹꾹 참고